아멘 능력이 기름 붙듯 부흥받는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흥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추구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쪽방촌에서 우리가 중직자들과 랩런트들과 함께 전도를 코로나 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또 완전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하고 좋은 거 주고 육신적은 거 채워줘도 그 사람들의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장을 안다면은 사단의 역사도 알고 그 현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가 떠난 분들이 늘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의 역사를 늘 부인합니다. 진짜 쪽방촌 같은데 또 무당촌 그런 현장 가보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깨닫고 이 현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완전히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고상하게 숨겨져 있는 또 우리 자신의 현장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온어적으로 하면은 정신하고 마음이 분열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계속 분열되어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또 현장의 여론에 계속 기기울이다 보면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리포의 사장 입찰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시길 주관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분열됐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새겨지고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야곱이 믿음에 결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베데리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고 내려가면서 내가 너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내가 여기 돌아오면 여기에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자녀들을 이제 나중에 이끌고 에서를 만나고 통과하면서 세겜 현장에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베데로 가야 되는데 그 세겜 땅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이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업의 현장에 또 이런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는 현장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려주셨던 그 축복으로 다시 점검하면서 들어가는 귀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자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언약 속으로 사도행제 일장일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평생 언약 또 한 주간 강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미션과 또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늘 배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베데로 올라가자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제 일장 실제로 보니까 때야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 있습니다. 지금 해결될지 나중에 해결될지 너희 알 바 아니라 있습니다. 응답의 때와 시간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시급한 중요한 또 우리의 교회 또 현장의 지금 문제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또 하나님 시간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방향을 놓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방향은 그렇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 선교에 내가 방향 맞추는 증인이 되는 거다. 그 방향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한다는 거 인만우엘 연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심부름꾼의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직장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르면서 그 위기를 살리는 그런 심부름꾼의 자세 대신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 속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겉에 껍데기 가지고 모든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유명한 선수도 보면 날마다 기본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 미션과 시간표와 방향 기도에 성실한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가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이 복음의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단체도 2, 3, 7, 5, 천종족 또 치유 서밋 이 언약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시길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이방인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이제 로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엘리트 장교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다 맞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경애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만 누리고 하다 보면 방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범죄에는 반드시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되 때로는 하나님을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경애하는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이 고넬리오는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구제가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건 이웃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섬김과 또 물질과 함께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걸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 문이 열려서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여러분 현장에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의 위로와 또 여러분의 격려와 또 여러분의 그런 함께하는 교제 또 섬김에 그런 축복 누리시길 추구합니다. 우리가 시급하면 곧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선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창을 여는 그런 여러분 교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고넬리오는 항상 하나님께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 하늘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여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리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에 지금 수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100명 넘으면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 중에 나 하나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대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원약 잡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찾아가 들어와 누구 누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예배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말씀이 딱 붙잡아질 줄 믿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널리오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계신다 있습니다. 지금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강구와 도구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가이사라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널리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파에서는 제6시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고널리오와 또 정시 기도하는 베드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리고 구제와 또 기도하는 그런 참된 경건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의 선민의식과 편견과 막힌담을 허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되어지고 더 확장 되어지려면 나의 막힌 거 뭔가에 내 틀이 깨지고 내가 바뀌어야 더 확산되어지고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사업가라면 간의 승호업처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과 막힌 담을 헐어서 2, 3, 5천 종 살릴 그런 큰 믿음의 기업이 되시길 추천합니다. 먼저 전도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가보니까 고넬료 그 백부장이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너무 어려울 때 있는데요. 다 준비해서 가서 복음만 쏙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단민족 우리 효능의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유족들 한 번도 복음됐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 현장에서 복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지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여러분 마음 자세가 되어주시길 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하나님 하나님 다음으로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으로 옛날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노님은 경건하고 흠이 없고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니까 가정에서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우리는 실수할 수 연약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우리는 무너지는 나도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믿어버려요. 너무 믿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봐도 그렇고 현장에 봐도 그렇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의 막힌담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보금화까지 수임받아야 되는데 뭔가에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막힌 담이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정관념 또 선민사상 또 뭔가의 틀에 있다면 정말 2, 3, 7, 5천 종종 풀만큼 우리의 막힌담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심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으냐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확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깨닫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 지역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품는 그런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로운 사람도 오직 예수 글쓰도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글쓰도 생명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 이왕이면 그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없고 복음은 없는데 정말 근엄하고 또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글쓰도 생명을 책으로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만큼 경건해 축복 누리시길 추구합니다. 이방인에게 향하는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역은 저 땅 끝까지 입니다. 대상은 나와 내 현장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꼭 원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또 자녀 우리 산업현장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현장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글쓰도 참 왕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참 선지자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참 제사장의 복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은 오직 예수 글쓰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한 자리에 서지 않고 판단할 건 다 죽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 증거에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핍박과 어려움 때 여러분 현장에 시대적인 그런 제자가 예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 이 성령의 세례받는 사람 이제는 물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와 또 제자와 세계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붙잡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우리 예수 글쓰도 생명 가지고 또 참된 경건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또 현장에 막힌 담을 허리시길 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막힌담과 편견을 헐고 이방인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 언약 속으로 미션과 시간표 속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방향을 맞춰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은 맡기고 나는 살리는 삼증직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옥으로는 땅끝까지 대상으로는 이방인을 향하여 성령과 능력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언약 붙잡고 30초만 하나님 고넬류야 부르셨던 것처럼 주의 사절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배들로 올라가는 이 언약색으로 드러나는 시간대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립니다. 오늘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위기시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 참된 경건까지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2, 3, 7, 5촌종 살릴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과 선민의식과 막힌담을 헐고 하나님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방에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성려 역사라나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교육자들의 우리 모든 랩렌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전도성교의 음을 드리겠습니다